네 새우새우입니다. 와 굵은새우, 토종새우, 노리노리탄새우가 입고되어야 5월 5일, 6일, 7일 연휴기간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 이네들이야. 네 새우미끼, 튼실한 미끼, 씨알이 굵어요. 싱싱합니다. 많이 입고되어 있으니 이용 바랍니다. 새우, 씨알은 굵은 편이네요. 와 굵은 것도 아니고 보통보다 잔 것도 아니고 보통에서 조금 더 굵은 거 만족하리라 예상이 됩니다. 와 새우새우, 새우미끼가 입고되었습니다.